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4시즌 한파원 EBS 홈 개방을! 이제 한파원 EBS의 2024시즌 슬로건처럼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줄 불꽃전화! 좋은 일! 선수단 그리고 코팅 스태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인호! 최인호! 김강민! 매아수 김태윤! 이토윤! 안재훈! 부수 최채훈! 부수 최채훈! 부수 최채훈! 팀 박상훈! 김하천 김한수 Ricardo Sachs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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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우! 이태영! 코시! 이 저리타 시즌 아마 이길 수 있는 새내로운게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라 가겠습니다! 레고버웅 녹음 요일 파라가 생명 이글스파크 불차전 10편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4 시란스도르뱅크 KW 리그 KT 위즈원 1차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꽃 파파 돈 이글스 파파 이글스 공개박전 선발 라이더블을 소개합니다. 고익수 연하단 페라자 정연수 인위 성우 선 좌수 성우 앤 원 곱수 하 주성 3루수 또 시헌 1루수 분 현빈 1루수 최인성 고수 이재원 오늘 여기 승리를 비로받는 선 벌로수 승리를 비로받는 선 승룡 승룡 우아이 시 승룡이 원하는가 승룡이 신라 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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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데뷔한 지가 29년이 됐거든요. 정말 많은 그 전에 저 시구이가 좀 불었어도 늘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 처음 시구고 웬만해서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 지금 너무 떨려요.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축구 아니고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최선을 다해 던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현진이 승리 요정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제가 오는 날은 현진이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무조건 이길 겁니다. 제가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하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1회 처음 KT 위즈의 공격 1번 하자는 중견수올 대장동 2회에 2회 임시 2회 임시 2회 임시 이 영상 이 영상은 만드신가요? 하이큐래 아무래도 정통의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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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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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한화 이글쓴 한화 이글쓴 2024 시즌 첫 매진 대한민국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화 이글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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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오오오 하마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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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하여 오오오 안치고 간다 안치고 간다 안치고 간다 안치고 간다 안치고 간다 자 박수와 함성에 부탁드립니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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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양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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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치오 승리오 승리를 위하여 오오오오 하마치오 하마치오 승리오 승리를 위하여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빙 잘 몸으로 dont aprovech doing th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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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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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발사! 자, 박수치면서 과연 루야에 계신 분들이 잘 따라 하실까요? 박수치면서 가자! 오연수의 여행! 박수! 자, 자 먼저 파자의 더 큰 함성을 공개합니다. 춤을 각자 3을 치면서 더 큰 함성과 함께! 자 박수 치면서 파자가 끊어질 생각을 안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자 카선도 좋아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까지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득점 한 번 더 갑니다. 우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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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 하나의 승리를 위해! 우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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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Histo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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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원 정연원 승리 위해 외쳐보자 정연원 안타 정연원 정연원 화이팅! 정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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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왜 이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용영주! 화이팅! 용영주! 화이팅! 용영주! 화이팅! 용영주! 한국국토정보공사 유얀재, 바 바 바 바 바 선발 투승 유얀재 화이팅 유얀재 화이팅 유얀재 화이팅 유얀재 ㅎㅎㅎ 유현재 3등 선, 유영진! 파이팅! 유영진! 파이팅! 유영진! 이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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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선, 선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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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기 사랑해 사랑해 우리는 죄가 나와 신나게 응원해요 넌 나의 사랑 나의 글쓰려 우린 모두 함께 소리를 질러와며 이 글쓰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죄가 나와 신나게 응원해요 넌 나의 사랑 나의 글쓰려 우린 모두 함께 소리를 질러와며 이 글쓰 화이팅 한 번만 이 글쓰의 공연 1번 투자 1위수 모두 화이팅 호년 호년기 화이팅 2위 1위가 2번 투자 3위수 연하담 테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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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홈런! 웨이 라자 홈런! 웨이 라자 홈런! 웨이 라자 홈런! 웨이 라자 홈런! 자 2,3 풀카운트! 이번에는 어의를 외쳐볼게요 2-3 풀카운트어 2-3 풀카운트어 나나나 새 가나나 새 가나나 내 가나나 예수님이래 홑urn 홑 זה 홑 nothin Sad 홑 centrif 홑스 führen 오 양배! 아름다운 모습을 지꾸만 보고싶네 오 양배! 오 양배! 눈을 눈에 한 번 보게 지تى 더 보고싶네 오 양배! 오 양배! 잠수 1, 2, 3 화이팅! 화이팅! 황승혁! 화이팅! 황승혁! 저기있다! 이제 치레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좋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다같이 일어나 최강도의 모든 생활을 위하여 박수성 박수성 내 사랑 한화 내 사랑 영원토록 사랑한다 내 사랑 한화 내 사랑 영원토록 사랑한다 옆사람과 어깨로 올리기 내 사랑한다 내 사랑이 내 멀토록 사랑한다 내 사랑 한화 내 사랑이 영원토록 사랑한다 내 사랑 한화 자리에서 뛰면서 살짝살짝 노시원 노시원 화이팅! 노시원 화이팅! 5번 지명주자 지훈 노시원 화이팅! 노시원 화이팅! 최강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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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임동찬 로컬 모임 워워워워 하나, 임동찬 하나, 둘, 셋, 넷! 오 임동찬 오 임동찬 찬찬찬! 가만! 아우! 임동찬 파이팅!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자 핸드폰 플래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벌스의 승리의 불빛 오연승의 불빛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가리세요! 우리 가누꽃! 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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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누! 머리로 뛰어! 빛나꽃! 가리세요! 머리를 뛰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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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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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옆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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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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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핸드폰 플래시는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praes 부수 주 정상 베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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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병병병 병병 오늘 지우는 거 아니지? 고고, 네. 됐어 됐어 됐어. 또 거 거 거. 사랑한다 제가 나와 제가 난 왕의 승리 위해 자리에 거꾸로가 있으시면 들고 할게요 사랑한다 제가 나와 제가 나의 승리 위해 사랑한다 제가 나의 승리 위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일을 쓰라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살아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우리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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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만 한화 이글씨의 공유, 8분 표세 대차 최임수 자, 델타 최인원 선생님이 거의 다는 약속의 8회만 공동입니다. 한 번 외치고 갑시다.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네 번 시작! 두 주목 붉은지구 하남호 화이팅! 하남! 화이팅! 오늘 이렇게만 오셨어요. 다시 한 번. 하남! 화이팅! 전체 12시만. 한 번. 데뷔 시 만일을 본. 5 5 3 5 5 5 7 7 3 5 5 5 6 7 7 8 7 8 일단 3번의 원스라이크 타수이나 최이노 선수 믿고 일단 경기의 원스라이크 최이노 파이팅 최이노 파이팅 최이노 파이팅 최이노 파이팅 최이노 파이팅 최이노 파이팅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재진행 경기예요 옆사람과 어깨동무 뭐하세요? 한치 뭐하세요? 옆사람과 어깨동무 벌써 안 뛰셨어요? 옆사람과 어깨동무 좌위에서 좌위에서여 뛰어어어 윌 윌 윌 윌 윌 쥬 쥬 박수 우리 둘의 한손을 모아 1, 2 sharp 모두 아리게 외쳐보자 외쳐라 이을 33들을 위해 3번 serve volunteering 파이팅! 도대체 KT 위즈의 공격, 7번팀 초에 불쏘 베라자 홈럿 베라자 홈럿 베라자 홈럿 베라자 홈럿 더 큰 목소리로 베라자 홈럿 베라자 홈럿 앤온 승기가 enter! 자랑한다! 최강한다! 최강 한다!의 승리에 잘 표현loyd 사랑한다! 최강한다! 최강 한다. 예승리에 misunderstand 응원구 최강하러 오오오오오오오오옷 최강하러 예승민위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역전을 향해 소리를 들여 사랑한 나 이 글쓰 영원한 나 이 글쓰 숨을 향한 감성을 다같이 외쳐 사랑한 나 이 글쓰 영원한 나 이 글쓰 숨을 향한 감성을 다같이 외쳐 일승불팔 최강 하나 사랑한 나 이 글쓰 영원한 나 이 글쓰 승리를 향한 감성에 다같이 외쳐 다같이 외쳐 3번 타자 캡틴 최은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암타 최은서 암타 최은서 이번에는 핸드 최은서 황홀 최은서 최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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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서 하늘로 날아올라 빛이 되리라 오오오오오 ho 오오오 최선 화이팅! 재산한 쪽 상황 오? 가즈아 자리에서 hein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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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도지완 주왕 상람 매우 다진마는데요 자 살짝살짝 뛰면서 인사이팅! 도지완 노시완! 노시완! 환상적으로 날려줘요 환상적으로 날려줘요 이 글쓰 노시완! 환상적으로 날려줘요 노시완! 환상적으로 날려줘요 환상적으로 날려줘요 이 글쓰 노시완! 날려버려 노시완! 날려버려 노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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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완 노시완! 노시완! 안쪽 3 Sergio 노 blogs 또다시 한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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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자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끝내기 안타가 나올거라 믿고 끝내기 안타가 나올거라 믿고 양손 머리 위로 한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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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하여 오오옳 한찌호 한찌 claims 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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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반따 안치 오반따 아 뭐야 이 야구는 그의 말 좀 불안한 얘기가 있지만 그의 말 추억 6번 투자 중견수 임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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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ing 임충천 임 Tesham 뭐였을 봄 태어네 자 잠시만요 임종차라는 이름을 말해주셔야 되는데 좀 작았어요 어제 맞죠 사람 맞긴 Players 끝내기 안타면 나올 수도 있는거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새로운 등장 속에 맞춰서 임종찬 한 목소리로 좋아요 가보자 이 동전 은종찬 제가 말아 오오오오오 제가 말아 예수님의 오오오오오 사나다 제가 말아 오오오오 제가 말아 예수님의 오오오오오오 오오 쇠가가 나의 승리해 오오오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박수 심하세요! 여러분들 5연승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아 아 아 아 행복합니다 자 보셨나요? 오늘 끝내기 한편 보셨나요? 로컬보이 한번 가자 로컬보이 한번 가야지 오 임동차 오 임동차 타타타 하나의 임동차 로컬보이 오 임동차 하아 오 임동차 오 임동차 찬찬 오 임동차 찬찬찬 황화 임동차 로컬 보이 오 오 하나의 임동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오실거죠? 저녁 최고의 팬으로 함께 인사! 강팀을 응원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1인가요? 장만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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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일까요? 2인가요? 2인가요? 아, 이 총평격감이 굉장합니다. 바로에서 싹쓴이 3명 타를 치자면 봄 개막전에 끝내기 한 타를 치자면 바로 대선수가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박수와 박수으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공찬! 2인가요? 임종찬! 3일은 자신의 왕이 임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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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직접 사인하시고 있구요. 가까이서 보니 또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직접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카도 찍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또 열정지에 응원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팬들 여러분께 정식으로 우리 건강하게 또 생활을 마무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열정자 선수입니다. 팬들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열정자입니다. 자 저는 제대한지 얼마 안되서 뭔가 경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경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열정자 선수? 한..억! 윈니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더운데로 하시면 됩니다. 한! 길! 자 우리 임종자 선수. 이번주를 기점으로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욱 타석에서 자신감이 붙은 모습인데, 어떤 비결이 따로 있나요? 근데 비결은 절대 없어요.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셔서 덕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소리 덕분에 더욱더 힘을 내서 말로 해서 싹쓰디산로타! 오늘은 끝내기 안타! 음원가 한 번 짧게 부를까요? 하나 둘 시작! 오 임동찬! 오 임동찬! 찬찬찬! 하나 임동찬! 같이해요! 로컬 모임! 워워워! 하나 임동찬!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데미 첫 끝내기 안타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인종찬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또 제가 끝낼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인종찬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홈 개막전! 만원관중 앞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5연승이고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팬분들께 한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제가 신인일 때는 코로나 시즌이기도 했고 팬분들이랑 같이 못했었는데 이제 저녁하고 나서 팬분들의 함성소리를 제대로 듣게 되니까 하나의 글쓰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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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열다섯 살 친구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다고 했는데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여자친구 있어요. 잠시만요. 잘 못 들으셨죠? 다시 한 번 두 분 마주 보시고요. 여자친구 있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는 노코멘트입니다. 혹시 다른 친구는 없어요? 택배를 갔다와서 자라게 됐네요. 군대에서 군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있었을 때 이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되고 돌아와서 정신도 좀 건강해져서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몸 건강하게 돌아오는 임종찬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들러분께 인사드리고 우리 또 사진 찍어야겠죠? 네. 그러면 사진부터 찍고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찬 선수 요즘처럼만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가상없이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촬영! 팬들러분께 인사! 임종찬 선수였습니다. 임종찬 선수였습니다. 임종찬 화이팅!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홈계바전 오윤승 호위러스 폼 미쳤나? 으아 즐기셨다. 이게 시간 났어요? 진짜 끝내기 임종찬 선수를 믿었나요? 믿었죠. 믿었나요. 바다에서 팩찍 쫓았습니다. 임종찬이 이겨렸습니다. 땡땡이 한타로 땡큐 역시 득점은 2살이기구요. 오오 임종찬 하하하하 자 내일 몇시경기죠? 네? 2시경기죠? 2시경기죠? 네, 2시경기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내일 6연승 이어갈 수 있도록 팬들 많은 분들 오셔서 여쭤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아이스에 원하이 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찬란 팬들분들께 큰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